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은 4.15 총선 사전투표의 변칙현상, 특위현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4.15 부정선거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는 유튜브 채널 파트너 HSTV의 분석결과를 압축해서 소개하겠습니다. 파트너 HSTV는 7월 19일날 4.15 총선 최대 700만에서 최소 250만 표의 다짜표가 들어갔다는 제목의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바탕으로 광범위한 엑셀 분석작업 그리고 몇가지의 가정하에서 여기서 가정이라는 것은 코로나가 영향이 전혀 없었다는 것과 코로나가 사전투표장에 가는데 영향을 미쳤다는 그런 가정하에서 행해진 분석결과이기 때문에 대단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조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압축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파트너 HSTV의 분석결론입니다. 사회로 부정성을 추적해온 사람들은 21대 총선에서 사전투표자 수가 1174만명 가운데서 대략적으로 20%에 해당하는 최소 234만명 정도의 조작가능성을 의심해왔습니다. 이 수치는 최저치입니다. 월튼 미베인 미시간 대학교의 교수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약 200만 표 정도의 없던 투표지가 투입된 걸로 추정됩니다. 7월 19일날 파트너 HSTV가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두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코로나를 감안했을 때 최대 700만 표에서 최소 320만 표 정도가 이번 총선에 추가적으로 더 들어갔을 수도 있다. 둘째 코로나를 감안하지 않으면 약 260만 표 정도가 추가적으로 더 들어갔다고 할 수 있다. 이 두가지의 중요한 그런 결과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주요 주장들입니다. 21대 총선의 투표율은 66%로 이례적으로 높았습니다. 18대는 46%, 19대는 54%, 사전투표가 시작된 20대부터 투표율이 조금씩 높아지기 시작하다가 21대는 무려 66%가 나오게 됐습니다. 참고로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는 60%로 상당히 높은 편이었습니다. 당일 투표율이 이례적으로 낮고 사전투표율이 이례적으로 높인 특위현상은 전국의 대부분 지역에서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종로구는 선거인 수가 13만 4516명입니다. 총 투표자 수는 95239명입니다. 20대 총선의 선거인 수는 113만 4507명으로 거의 21대와 변함이 없습니다. 종로구에서만 그런데 총 투표자 수는 21대 총선에서 1만 명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엄청나게 큰 수치입니다. 1만 명의 총 투표자 수가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당일 투표자 수는 무려 1만 7천 표 정도가 적었습니다. 20대 총선의 경우 당일 투표자 수가 6500명인데 반해서 21대 총선의 경우 당일 투표자 수가 1만 7천 명조가 줄어든 4만 8천 명 정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파트너스 HSTB님은 종로구를 분석한 다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종로구는 정말 사전 투표에서 많이 때려 넣은 것으로 보여주는 사례에 속합니다. 당일 투표는 이낙연 후보와 한계환 후보가 1천 표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관내 사전 투표에서만 투표율이 당일 투표보다 더 많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때려 집어넣으면서 총 투표수에서 어마어마한 격차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사실상 통계적으로는 말이 안됩니다. 말도 안되는 결과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종로구를 대상으로 해서 분석 결과를 이야기하는데 이런 말도 안되는 결과가 전국의 대부분 지역에 해당됐다는 것이 바로 파트너 HSTB 유튜브 채널의 통계 분석 결과입니다. 그래서 파트너 HSTB님이 이것을 보정하기 위해서 추정치를 계산하게 됩니다. 21대 총선의 경우에는 20대 총선처럼 투표율을 한 60%로 가정하고 당일 투표수, 관내 사전 투표수, 관외 사전 투표수를 다 한 다음에 실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당일 투표수와 관내 사전 투표수와 관외 사전 투표수 사이의 차이를 조사했습니다. 이렇게 차이를 구한 것을 전국의 모든 지역에 다 적용해서 구해보니까 대략 260만 표 정도가 추가되었다 혹은 260만 표 정도가 제조되었다 이런 추정치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파트너 HSTB님의 통계 분석 결과입니다. 그러면 이제 코로나가 사전 투표장의 사람들이 나가는 것을 방해했을 것이다 억제할 것이다 이런 것을 가정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당일 투표수, 관내 사전 투표수, 관외 사전 투표수를 다 구한 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실제로의 당일 투표수, 관내 사전 투표수, 관외 사전 투표수를 다 조사하니까 나온 결과 324만에서 700만 표의 투표가 투입 혹은 제조되었다고 그렇게 추정치를 구해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자세한 내용을 더 알기를 원하시면 파트너 HSTB를 방문해서 구독도 하시고 또 격려도 하시고 내용을 또 더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핵심은 미시간대학의 미배인 교수, 그 다음에 이번 분석을 해놓은 파트너 HSTB 그 다음에 저를 포함해서 부정선거를 취재해 온 사람들의 공통점은 제작된 표가 투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만들어진 표가 투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아마 미배인 교수가 영어로 쓴 것은 Fabricated Boat라는 그런 용어를 썼던 것 같아요. 제조된, 제작된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면서 마침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의 김방현 대전총국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벌인 폐지에서 지역구의 사전투표용지인 충남 부여, 공주, 청량지구에 기표되지 않은 사전투표용지를 발인했다는 그런 소식을 제가 조금 전에 전달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4.15 부정선거의 뉴스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4.15 부정선거 문제는 단순히 누가 오르고 누가 떨어지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의 앞날을 결정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선거입니다.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입법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이 세를 이루어서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잘못된 법안들을 속속 통과시키고 있고 신길 그런 강력한 의향을 필요가 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4.15 총선의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가리는 것이 우리 세대의 과업이자 책무일 뿐만 아니고 다음 세대의 안의와 행복과 번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도덕적 의무이자 법률적 책무이자 우리 자신이 가져야 될 인간적 결단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사시는 분들과 특별히 건강에 깊은 관심을 가진 분들을 위해서 건강식품 구전녹용을 소개해드립니다. 구전녹용은 기후특성상 생산된 녹용의 질이 매우 뛰어나고 뉴질랜드산에 비해서 약 1.7배가량 비싼 러시아산 녹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약한 몸을 보강하고 식식함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구전녹용을 구매하시기를 원하시면 설명결에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매장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